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빛생TV 한의학 강의팀의 소스필드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호흡을 통해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인간의 삶과 죽음이 한 호흡에 달려있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고 지구라는 생명체는 물론 우주도 호흡을 하며 만물과 함께 생명의 주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테라는 기관을 통해 숨을 쉬며 순간순간의 간격을 극복하며 생명의 향연을 누리고 있습니다. 태는 코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며 오장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생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는 기운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담당하며 피부의 면역기능을 주관하는데 피부는 최전선에서 신체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1차적으로 방어하는 기능을 합니다. 인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평면적으로 살펴보면 모두 폐가 하는 것 같지만 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공의 세계에서 무형의 기계장치를 통해 폐의 기능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폐의 무형의 기계장치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호흡을 조절하는 흉경막을 움직이는 무형의 기계장치가 있는데 들숨과 날숨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둘째, 피부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조절하는 위기조절장치는 위기의 순환을 담당합니다. 셋째, 땅구멍을 열고 닫는 무형의 기계장치는 땀의 배출을 통해 한혈을 조절하고 너무 많은 전기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전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진액의 순환을 담당하는 무형의 기계장치가 있는데 만일 이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난치병으로 불리는 아토피, 피부염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섯째, 폐포라 불리는 허파과류의 기능을 도와주는 무형의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를 정화하고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필터링 역할을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폐는 표리관계인 대장뿐만 아니라 상통관계에 있는 방관과의 관계 속에서 인체의 향상성을 조절하며 다른 장부와 연계하여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생명의 순환에 가장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달리 새벽에 기침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폐에 몰려있는 한사, 즉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오전에 하는 기침은 위장의 열 때문에 발생하며 오후에 기침을 하는 것은 인체 내에서 순환하는 피와 진액이 부족해서 옵니다. 폐질력의 기침이 심한 것은 폐에 있는 열을 내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시도때도 없이 하는 기침은 전반적으로 폐의 행기 기능이 잘 안 돼서 하는 기침입니다. 호흡은 가슴을 움직이지 않고 복부의 운동 기능에 의해 일어납니다. 호흡이 일어날 때는 폐는 생성된 기를 움직이는 행기 작용을 하고 신장은 기를 생성하는 작용을 하고 비장한 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침은 이 세 장부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먼저 폐의 행기 부족으로 인하여 기침이 발생합니다. 이 의미는 폐가 기를 돌려주고 순환을 시키는데 모여드는 기가 부족해지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며 마른 기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가 부족하여 숨이 차면서 나오는 마른 기침을 소기증 또는 단기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숨이 짧아 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폐의 숙광지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숨이 깊지 못하고 흉식 호흡을 하게 되고 숨을 쉴 때 어깨가 움직이는 증상이 있는데 이것을 천식이라고 합니다. 폐의 숙광지기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담이 폐를 막거나 조혈이 폐를 손상시키는 경우 또는 신양과 신음이 허해져 폐의 숙광기능이 실제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천식은 폐의 기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폐의 숙광지기가 부족하여 비포장도를 달리는 트럭이 덜컹거리며 달리는 것처럼 화산이 폭발하듯 기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천식은 주로 기관지에 지속적인 자극을 가하여 기관지 확장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신장에서 기를 생성하여 폐에 공급해 주지 못하면 천식이 발생합니다. 폐와 신장 사이의 에너지 귀환을 통해 신장은 폐에서 행기를 할 수 있는 길을 공급하게 됩니다. 신장의 생기기능이란 단전에 쌓인 기운을 폐로 전달하는 기능을 말하며 폐와 신장 사이의 진액의 공급과 순환을 말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천식이 발생합니다. 아랫배가 차거나 복식호흡이 잘 일어나지 않거나 수성화강이 잘 일어나지 않거나 음허화환이나 광격증상이 나타나면 기침과 천식은 발생합니다. 수성화강은 화의 기운이 폐의 기운 밑으로 내려오고 수의 기운은 올라가는데 위쪽을 폐로 놓고 폐와 신장의 에너지 교환과 더불어 신액의 교환까지를 포함한 에너지 순환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장에서 운하 기능이 잘 안되면 기침이 발생합니다. 비장의 운하 기능이 잘 안되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다문이 발생하게 되어 호흡이 짧아지게 됩니다. 비장과 폐 사이에 에너지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폐에서 행기할 수 있는 기가 부족하게 되어 기침이 나고 천식 기침을 하게 됩니다. 비장과 폐 사이에서 습이 조절되는데 이 과정에서 습이 많아지면 습담으로 인해 가래를 배출하는 기침을 하게 됩니다. 비장의 운하 기능을 건의라 하고 위장의 하기 기능을 화라고 하는데 기침은 비위의 기능이 좋지 않으면 운하 기능과 하기 기능에 문제가 생겨 담음이나 매회기 증상을 동반한 가래를 동반한 기침을 하게 됩니다. 비장에서 폐로 습이 올라갈 때 심장이 습을 조절해 주어야 하는데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습담을 동반한 기침이 나옵니다. 열을 동반하는 기침은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열을 동반하자는 기침은 주로 섭생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기침을 내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랫배가 따뜻해야 수승화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배와 신장의 에너지 순환이 잘 이루어져 진액이 보조하지 않게 되며 기의 생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랫배가 따뜻해야 소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며 비장의 운화 기능과 비장의 하계의 기능이 잘 이루어져 기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랫배가 따뜻해야 3초 기능이 살아나면서 복식콥이 잘 이루어지게 되고 단전에 기가 축기가 되면서 기 부족으로 인한 천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딸꾹질은 위가 차고 폐에 열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위가 차가워져 있다는 것은 위가 음식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잠시 기다려달라는 응급신호입니다. 딸꾹질은 하기가 원활해지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하기가 이루어지는 원리는 위장의 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위장의 기능이 약해져 있어 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때 딸꾹질이 발생합니다. 폐에 열이 있을 때 발생하는 딸꾹질의 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가운 곳에 있다가 뜨거운 열이 있는 곳으로 들어왔을 때 외부로부터 들어온 열로 인해 폐에 있는 하늘의 균형이 깨졌을 때 폐의 하늘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뇌가 흉경막을 과긴장시키는데 이때 딸꾹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폐에 있는 열이 주별로 발산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어 폐의 정체된 열을 흉경막의 과긴장을 통해 강제적으로 내보내기 위한 우리 몸의 항상석의 장황에 의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폐에 쌓인 열로 인해 딸꾹질이 날 때 그 열을 잘 소통시켜주면 그 증상은 사라지게 될 텐데 폐에 있는 열이 외부로 발산되는 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에 있는 열은 폐와 공변관계에 있는 방광을 통해 가장 많이 배출됩니다. 둘째, 폐에 있는 열은 폐와 표리관계에 있는 대장을 통해 열이 배출됩니다. 셋째, 폐에 있는 열은 인두편도를 통해 발산됩니다. 넷째, 폐에 있는 열은 호흡을 통해 발산됩니다. 딸꾹질을 해역이라고도 하며 폐 기능이 떨어진 노인들이나 뇌기능 손상이 있는 중풍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노인들이 하는 딸꾹질은 심하면 기침을 동반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먼저 얼굴 부위에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안 부위를 누르면 너무 아파하는데 이는 중안에 사기가 많이 쌓여 위기가 불강하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하고 폐의 기능이 떨어져 딸꾹질을 하는 노인들이나 소화들에게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위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 소화가 잘 안되며 기가 허한 사람이나 편득통 증상에 비례해서 나타납니다. 위장이 차가워져서 위기가 하강하지 못하니 음식을 먹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딸꾹질은 중초에 습이 많은 사람에게는 편득통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위가 차가운 경우에 발생하는 딸꾹질은 중안이 아프고 얼굴에 감각 이상을 동반합니다. 결국 딸꾹질은 위가 차고 폐에 있는 열이 정체되어 있을 때 위와 폐의 하늘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폐와 뇌세포 사이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약속된 시그널입니다. 딸꾹질이 일어나면 음식을 섭취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억지로 먹는 것을 삼가하고 폐에 있는 열이 호흡을 통해서 잘 발산될 수 있도록 심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고통과 두려움은 당하는 당사자가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운 공포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몰랐던 숨의 고마움과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침은 단순하게 폐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와 신장 유장과 비장 그리고 심장까지 관련된 오장의 조화와 균형이 깨졌을 때 기침과 천식 딸꾹질이라는 형태로 드러난 것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자신의 몸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길 바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미래의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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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